안녕하세요 복트룩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저렴한 3.5톤 집게차입니다. 차량은 마이티2 차량이며 2003년 7월 등록했으며 주행은 약 26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장비는 히야부 장비이며 060 장비입니다. 방통은 구변이 되어 있어 방통과 같이 검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 4등급 차량입니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3.5톤 집게차이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